이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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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드리블 아 정말 대단하네요 여기서 한 명을 자 보시죠 한 번 제치고 두 번째 제치고 세번째 대치고 네번째까지 이승호한테처럼 번뜩 비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대파일까요? 이승호 이승호 무력수가 지금 3명이에요 이승호 이승호 네 이승호 득권 발전 들어갔습니다 주행 선수 위치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센스 있는 패스까지 정동호 선수가 제2기의 측면과 어느정도 대결을 하느냐 이승호 전환했습니다 이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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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더로 걷어냅니다 패더받지 않고 나와서 볼 앞쪽으로 장기합니다 박쥬호가 뒷쪽으로 연결 타주들이 나와서 공을 만들어진 생각이 있어서 패더를 파워드를 움직임이 더 맛있게 하네요 이승호 볼까요? 비교적 노장 선수들을 빼면서 기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호가 왼쪽 측면에서 볼을 잡습니다 주행으로 이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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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2통점을 만듭니다 승기의 세브레이션 오늘도 보여주고 있는 이승호 잡습니다 와 정말 멋진 득점 당겨내요. 오 기준만 더 봐봐요. 감사합니다. 한 번에 맞았어요. 끌러나왔습니다. 준비! 골! 2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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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승! 2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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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점 이승호의 엔스탄 이승호 역시 호패드를 실망시키지 않는 득점 그리고 댄스 쌍련베이션까지 정말 이승호 중원 운동장에서는 이승호가 흰이네요 홍수입니다 홍수 홈에서 당장에 득점하는 이승호 선수입니다 절망 연결 능진 상황에서 걸려넘어져는 이승호 다시 일어났어요 짧게 이어지고 이어받았습니다 오른쪽으로 밀어줍니다 김상원 이승호 밀고 들어갑니다 2대2 패스 연결 안았습니다 이번 주 니실라 끊어내고 올라갑니다 이승호예요 이승호 볼을 빼냈습니다 이승호 측면처로 밀고 들어갑니다 이승호 만나 나왔습니다 이승호의 코스 올라갑니다 배더 앞쪽에서 밀어내고 있는 김빈현 4번 홈보 더 이어갈 수 있을지요 수원FC가 좋습니다 아 지금도 수원FC 봉단했습니다 돌아섰는 이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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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었습니다 이승호 더 맞췄습니다 출신 네 이제 수리지에 네 들어왔어요 박스 앞쪽에서 이승호 선수가 이제 돌아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호 돌아서면서 태클 합차를 피했고 이승호 2명 사이 손바 어느새 오른쪽 다 좋았습니다 어느새 오른쪽 다 좋았습니다 다시 김상화 다시 김상화 이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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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합니다 이승호 죽어 이제 죽어 다시 다시 라스 죽이죠 시간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아 좋아요 지금이라도 빠르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펜플라버 죽여놓고 반대 들어갑니다 이승호 이승호 이승호는 기념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이승호 1명 사이에서 이거를 지키기 위한 본부에서 위반이 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바람이 자 박차를 자 이승호 박차를 자 그런 싸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렇죠 이승호 자 측면으로 연결 안쪽으로 주면서 한 번 더 쇼 이야 이승호가 돌아왔습니다 이메시 이승호 홍수구가 역시 많습니다 개수팍패왕 이승호 첫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대상으로 무시한 이승호 1대 앞선은 쇼 를 푸십니다 이야 지메시 앞에서 2백 합세 1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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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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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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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호가 잠시했습니다 엄청난 골 아 저 발을 어마어마하네요 아 더욱더 1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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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백 1백 2백 2백 1백 보인은 이승우 선수, 이승우 선수는 많은 설명이 필요 없는 선수이긴 합니다만 잘 닿은 박스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빠르게 질러들어 테스, 우승으로 끝까지 잘 잡아 냈습니다. 본인이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번에도 이승우 선수입니다. 끝까지 볼을 따르고 밀어줍니다. 그리고 라시아, 올렸어요. 라시아, 원산합니다, 원산합니다. 라시아, 오늘 말 첫 천재포를 만들어낼 때 못하고 있는 수원의 부수입니다. 자, 지금 이승우 선수는 사이 공간으로 살짝 들어가 있었고 상대 선수와 부딪히면서 공이 흘렀지만은 거기서 더 밀고 들어오지 직접 팀, 직접 공고객이 그렇게 장점을 보인다는 것이 좀 답답하셨습니다. 자, 반대편의 선수, 이승우가 뚝지쳤어요. 불러냅니다, 이승우. 자, 라스 쪽받는 것 같아요. 이 시각의 연기안도. 이승우 선수가 앞쪽에서 움직이는 라스를 보고 보릴러. 이승우 중입니다. 이승우 접어놓고 이승우의 패스, 라스 쪽. 자, 왕성운 사렝지. 오늘 여러 차례 공중불 경합 성공한 미드 라스입니다. 이승우 접어놓고 자, 세 장 번호 갑니다. 아, 하늘을 후로로 톱탈하는 이승우. 네, 댄스 타임이 깻잎 환장 사이로 날아갔습니다. 근데 지금 라스의 이 백핀도가 너무 무방한 기가 가꼈어요. 그리고 이승우 선수 2명 사이에서 저의 큰 볼크트롤에서 앞을 치고 나오는데 와, 이거 뚝뚝해. 와, 이거 뚝뚝해. 자, 바쁜에 넘어서지 못합니다. 이승우, 한참. 이승우, 가볍죽. 네, 주곱. 이승우가 먼저 파츠라면서 밀어냅니다. 자, 여기서. 오, 빨라요. 네, 냈습니다. 어, 이제 넘어졌는데요. 자, 및 때를 관계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승우 선수가. 이승우가 어깨로 떨어져어요. 오, 이승우가 맞습니다. 열려있어요. 그렇죠.